네, 가장 먼저 사회발전대상, 문화부문대상, 가수여행스케치님입니다. 귀하는 투철한 국가관으로 정의로운 사회구현의 헌신과 도구가 지대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배도 상장수여와 상패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는 남옥선 대표님.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힘써주신 오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식회사 TGC 황병부 대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끝으로 특별상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끝으로 네 분 함께 모이셔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 번씩 또 간단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소백산 전연염색 대표 남옥선입니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TGC 황병부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2003년부터 오늘까지 자유북한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아이끼리를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이 뜻깊은 상황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노력해온 탈북민 동료들과 그리고 고 황장협 전 노동당 비서의 방송위원장을 맡으셨던 황장협 선생님과 그리고 조갑재 닷컴의 조갑재 대표님, 이동복 북한 민주화 포럼의 대표님 그리고 대한민국 여전도에 함께한 많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